프라이크, 뭐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그 증명을 잃어버렸어! 뭐? 그럼 돌아가자! 누군가! 이거 아직 안 끝났어, 루키! 그리워, 프라이크! 아이, 잭이 이런 게 어딨음! 쟤는 좀비들하고 친구 먹었겠지 벌써? 와! 와, 스태미나가 짱이어야 되네, 이거. 무조건 스태미나 올려야 된다, 이거. 아이, 비켜, 비웅신들아! 빨리 스태미나 채우고, 스태미나 채우고요. 자... 야, 프라이크! 내가 도와주지! 내 감정! 이리와, 감정! 내 손으로 도와줄게! 내 손으로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되기야! 아, 쟈! 아, 쟈! 아, 쟈! 아, 쟈! 아, 쟈! 너, 널 자신한테 큰 문제에 있는 거야! 그 말, 바다, 또 다른 큰 문제! 진짜? 에이! 여기 정말 손을 사용할 수 있겠어 캐리빈 코어 조금들한테 무슨 녹용을 먹였나 근데 쟤만 안걸리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ㅇㄲㅂ 띄크! 죽어! 패러사이트! 이제가 끝났어! 패러사이트?! 올라가! 키튜룸 플라자에 쫓아올! 키튜룸 플라자에! 저의 확보은 나이예요! 오, 쟈! 띄크! 콜더가 안걸네! 아 지쳤어 와 스태미나가 진짜 정말 중요한 거다 이 훈방 갈수록 스태미나가 많이 쓰이는구나 어 쟤 지금 뭔가한테 잡힌 것 같은데 그놈인가 어 카메라 어... 기억나요? 그냥 말할 수 있겠어 너의 눈 behind 이 빛을 다 가져와 이 빛을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아무것도 가져와 알겠지 알겠지 조금 더 강하고 그래도 잘 할 수 있겠어 내일 아침에 카메라 가져와 내일 내일은 새로운 사람이야 믿어 넌 체인, 프랭크 웨스트. 그리고 저는 체인을 부수해야 합니다. 아, 알겠어. 넌 잘했어. 아, 너 싫어해. 알겠어. 비키가 백업해놨을 것 같아 항상 움직이면서 생수와 각종 아이템들을 먹은 다음에 엑소슈트가 없는데요 이럴때는 헐스슈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니디 엑소슈트를 던져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홍범장 여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라! 아 피 너무 많죠 엑소슈트 아니고는 지금 안돼요 홍범장 엑소슈트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이죠 엑소슈트 떨어졌죠 자 엑소슈트 먹는데도 지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허접질 홍범장 망했어요 엑소슈트 먹었습니다 홍범장 자 엑소슈트 강화를 해야되요 주먹으로 싸우면 좋대거든요 엑소슈트 자 이거 캔디라도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안되죠 아 표지판 집었어요 원거리 무기 없습니다 아 미쳤어요 저거 자 욕심부리면 안돼요 지금 보니까 점프할 때 어 저놈이 개허접질을 하거든요 아 그때 아 뒤에서 뒤치기를 하면서 어 야한 짓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날아와야 되거든 날아와야 되거든요 아 이 새끼 지금 병신짓 하죠 앞돌기 좋았어 앞돌기 앞돌기 이 지랄하고 있을때 두대 세대 아하하하 옆돌기 아 튀어나왔어요 엉망장 하지만 엑소시트의 힘을 믿고 원거리 무기 없어 병신입니다 아 표지판은 던지는거였어요 표지판 던지는거 였습니다 히차차차차 아 전혀 수익이 없어요 저거 뭐하는지 저게 이새끼 피채고있어요 아이 아이 개새끼가 진짜 이새 저걸 어떻게 떨어뜨려 저거를 좀비하고 빨리 싸워서 얘네들 빨리 죽이는게 아마 그건거 같애 저걸 떨어뜨리는게 문제가 아니야 아 이새끼 리셋 됐네 맞습니다 이거 좀비들과 싸우는겁니다 이새끼 그럼 이제 방법 알아내죠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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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 뭐한거야? 중신하냐 저거 들어와 들어와 왜? 거기 가보지 어? 거기 가서 개짓 해보지 자 아직 하나 더 있어 홀리데이 패키지 가자 반픽 좆밥새끼야 아 새끼도 그짓했지 어어 좀비들 빨리 없애야된다 좀비야 빨리 나와라 좋았어 미치 존나 대박인데 아 아 아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한마리 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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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hort 필요할지 있던데요 그걸로 아 왁 유뇨 That n Lens Lens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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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도 너음파아아아아 아까 트리가 더 센거 같은데 아이스아아아 주식이 석상인 너구리가 오징어 넌 뭐야 이새끼 임마 하지만 나에겐 도돔파가 있지 제게 좀비와 싸워야되다니 아 이새끼들 봐라 아 이 콤보가 좋구나 이건 한명씩 죽이는 콤보가 아냐 이제 오시는구만 아 이새끼 반피나 채워서 왔어? 이런게 어딨어 시랄을 한다 해서 진짜 좁같은거 어? 어? 트리트리트리 조아 드디어 가티리 등장 영롱! 가트리이이이 리시 존나 길고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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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 주치기! 딱 같애! 어딜 가, 이 새끼야! 아, 나 저 새끼 진짜! 와... 헤드헤드 너무하구만 저거 미쳤네, 저거 아, 나 좀비를 도대체 몇 번 그래도 가트리가 있으니까, 가트리! 기장으로 전각하는 것 아, 조심히 가! 워llpf Drop it! 마이크야 Uk 다 없어요! 이 놈의 놈! 이 놈의 놈의 놈이! 수리 하나 남았을거야 좋았어! 나 왔어요~~ 자아~~ 역시 갓트리~~ 이제 하나도 아니지 이제... 맨에서 아무것도 못하나 그 무거pat에... 그린이 계속됩니다 빅! 아이 트릴은 좀 놓고 오지 와 뚫었다 벌써 양산이냐? 아이 트릴이 좀 버릴 때 되지 않았어? 아유 무슨 손에 꼭진 백원도 아니고 쟨 어 좀비인 줄은 천천히 칼들 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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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군 충분히 말할 수 있겠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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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 named for the right one that's kind of a piece of shit anyway frank, i i'm really s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i've had worse.and so will.you that's kinda the shit you go through 너 좋은 저녁인은, 맞어? 좋은 저녁인 저녁인인가요? 누구야? 미스티커 내 카메라 다짐을? 그래 띠로우 가자 왜 그래? 아, 지지 네, 그거 순식간에 빼지 제 카메라도 따궁 탁 하고 누르면 쫙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 날개가 주인공이다 내 말은, 너의 사진은 내 날개가 주인공이다 큰 상담, 큰 영향력 같이, 50-50 네 내 날개가 주인공이라니까 오늘 날개가 주인공이다 내 날개가 주인공이다 아 미니골프 아, 미니골프가 없지 좋아한다고? 미니골프 좋아, 가자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기 런데뿐 부터에 도착할 필요가 여기로 떠나게 내가 다시 말할 필요 없지 필요한 게 필요 없지 그리고 내 날개가 주인공이다 거울 있는 곳이 없나? 거울 있는 곳이 없나? 아... 몬스터로드 아, 도대체 휴대전화를 인도네시아에 몇 개를 팔아먹는 거야 거울이 없군 음, 하는 수 없군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런데뿐 투어를 몇 번씩 운영할 수 있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 제가 몇 프로토타입 투어를 그 문제를 열줘 열어둔 힐을 열어둔 다 나갈 수 있겠지 잡아먹고 아니, 미션을 못 부르는 것 같아 이거 좀 고급량 두 개 휴대식량 고급량 두 개 네 개 네 개 잠깐 레벨 업했지 아, 내가 2개가 있어 그리고 그 미니골이 있겠지 미니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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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술 아 65레벨? 생존도 거의 다 찍어서 인내력에 요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스테미나입니다 총 스테미나 25% 그럼 마지막에 이걸 50 좋아 확대 안 찍어도 질이 약해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홀리데이 북쪽? 홀리데이 북쪽 이거 왜 안 지워줘 이거 왜 안 지워줘 좋아 봉봉밤 됐다 완벽한 봉봉밤이다 아 봉봉밤이 이거구나 아 의자를 왜 들어 이거 언제 죽어갔지 이거? 어 쟤 두 개를 죽어갔네? 어 의자를 언제 죽어갔어 좋아 됐다 어 얘네 어디갔냐? 그새 어디갔어 놔두고 어 놔두고 어디갔지? 구름나리에서 만나라 구름나리에서 만나라 음... 아 나 샹놈 이 새끼들 굳이 봉봉밤을 쓰게 만들고 있어 아 봉봉 다 죽어라 이 새끼들아 다 죽어 아 아 아 아 아 빨리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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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민 지켜줬다 와 이거 좋구만 이거 좋아 이건 뭐지? 이따 올라가 아 프랑크 들었어? 흔히 흔히 음... 저기군 아 뭔가 뭐가 보인다 아 어 스테미finitely에 준비된 거야? cold PTSD counting十分 예 Leah linear 뭐지 혹 designer 신고 빨리 그럼 어 빨리 말해 식빵 빨리 갈아줬어 허접질하지 말고 빨리 와 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이 아까운걸 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이 아까운걸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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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 어? 저거 어쩌지? 저거 어쩌지? 와 이거 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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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사업을 갖고있어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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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아아 와아 와아 뭔가 더 더 더 강력한 것들이 있을 것이야 자! 내가 위생하겠어! 자! 님들! 내가 막아주겠어! 내가 막아준다! 삼백 찍는다 내가 여기서! 아니 나 한 육백 찍는다 내가! 내가! 근데 사십삼 찍었다봤어! 와 저 시간봐 저 시간 아냐 와이비를 누르면 안돼 내가 몇명 죽었는지 모르잖아? 아! 아! 지금 아까 총선거까지 하는 폭발한거까지 한 이백명 죽였을거야 뭐 가자고? 같이 가아! 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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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왜 가아 어! 브레이터 죽지마! 이 삼놈은 새끼들아 브레이터 죽으면 안돼 죽으면 넌 나한테 죽는다 봉봉 봉봉! 봉봉 봉봉! 봉봉 봉! 아! 아 봉봉! 아아! 아 봉봉! RPG RPG 비켜라! 아이 재길! 왜 맨날 나만 당하는거임! 자! 자! 왜 항상 나만 당하는거임! 야! 야! 브레드 브레드 너 피 채워라 인마 내가 막아준다 내가 앞에서 막아준다 내가 앞에서 막아준다 야 이거 내구도 엄청나네 이거 낫을 오랫동안 썼는데 4분이나 버텨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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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길 음 asma 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아아 아 나 휴대식 Cena 줄 야 째 와이비 뿅 3굴이 남아써 아, 이제 이거는 내고도 끝났다 이야 RNA 자 질소 고고고고고고고가 이제 칼만 구하면 돼, 칼만 구하면 칼만 구하면 되는데 키가 너무 없는데 무기도 별로 없어 가위를 왜 들고 있어 못 박는 총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이전격투기 자 와 그나마 존나 잘 싸운거다 지금 아 아 아 뭐 foo haut 뭐 하는거야 지금 절치절명 이 순간에 자 막아라 처음엔 허접지름 안 했어 또 이야아 야 어 이제 석궁이 떴어 와아아아 미칠뻔 어 안돼 안돼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다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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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짠 넌 죽으면 안돼 내가 내가 살려주다 아아아아아아 와아 진짜 막기 힘들다 여기 내가 저 Bellman 안 만들었어도 아이ила 쟤네들 피 다 채워 줬겠지 허랍 야이 개 무슨 미친 어허 아 unforgettable 우리가組 집에있어 오너너너너너 Chall限 그 고난의 허랍 아 아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 피피피 이제 그만 좀 장난감총 와 미쳤다 진짜 와 와 피도 안준다 좀 막아라 이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야 아 장난감총 어 피 마지막 안돼에에에에에에 에에에 어 피피피 컨테이너에 무기단 나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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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와 미쳤다 진짜 와 아 아 금지나요. 이제는 시작하자! 빈칸! 빈칸! 잠시만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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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조금만 더! 잘했어, 프레임? 큐티용이 죽다니 이 시각의 1편은 최종상의 벌이를 만드자면 이 시각의 범죄는 명성처럼 은혜를 마시는 것일까요? 후렴한 지민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이 시각의 4편은? 이 시각의 5편은? 이 시각의 4편은? 아, 죄인의 5편은? 아, 결국... 이럴 수 없겠지 이 시각의 4편은? 그 3편은? But Frank's not here to tell the story his way. He can't load it up with spicy embellishments. Listening to his notes, I kind of wonder how this story would have gone when he told it later. Would he have defeated Fontana in single combat? Refused to conspire with the evil Dr. Blackburn? Added a sweet romance with the city engineer? I'm sure his second book would have sold as well as his first. But Frank's not here to tell the story to tell the story so he's got to trust me to do it. Whether he wanted it that way or not. And I say... The truth is better. I'm sure if I ask you more... I'm sure someone has comedically wanted it. I must say that it's not to the dark. Do you want to make a movie now? No, I will do this for you. DLC will be really an ending? Frank's... Rising? A. Oof I can't wait to find the movie now. Let's move on,